안녕하세요. 김철희TV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상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자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김철희TV에서는 코비드19가 발생해서 아직도 참고를 하고 있는 2020년 7월 현재 과연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모습 이미 전개되고 있죠. 그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키워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이 단어 같습니다. 네, 팬데믹.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던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단어가 아니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표현하는 단어로는 이 단어만 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약간 영어 공부를 좀 해보는 말이죠. 엔데믹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풍토병입니다. 국지적인 어떤 지역에만 있는 질병을 말하죠.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든가 댕기열이라든가 그 지역에 가면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퍼지지는 않죠.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죠. 근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바이러스도 우한지대에서 중국에서 좀 퍼지다가 사라졌으면 그냥 에피데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대륙뿐이 아니라 여러 대륙 또는 전세계로 퍼지는 것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전세계적 유형병 팬데믹이라고 하게 되었다. 근데 다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러지 세계적 대유형병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이 더 없죠. 그래서 이미 팬데믹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의 일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비드 이후의 세상 코비드 이후의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특징은 뭔가 하면 영어로 대변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말인데요. 방역권력. 한국말을 먼저 쓴 이유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로 봐주세요. 역시 영어에서 기원한 건데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푸코입니다. 푸코가 방역권력이라는 말을 써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하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합법적 억압 국가다. 보통 억압이란 건 비합법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뭐 전쟁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쿠데타라든가 또는 혁명이라든가 이런 비상사태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위임된 폭력 구조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원칙 이 대명분이 너무 큰 나머지 나머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기본권과 자유권을 대하 제한하는 권력과 국가가 우뚝 쓰게 된 상황을 푸코가 표현했던 것을 다시 아감벤이 이어서 다시 이 말을 들고 나왔던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19와 함께 인간만 감염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염되었다. 통제와 격리라는 방역 메커니즘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가 말이죠.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의 격리, 그 정도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화되고 무조건 정당화되고 이게 보편적인 것이 될 때 알 수 없는 사회로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 기본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닥칠 세상은 더욱 많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럴지도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내 체온을 재서 방역당국에 넘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방역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통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선. 확진자가 됐을 때 이 확진자는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취급되죠. 사실은 희생자인데요. 마치 모든 만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마치 잠재적인 위협자로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강제하죠. 너의 모든 동선을 내놔. 심지어 핸드폰 동선과 CCTV 기록까지 다 확인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헌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본권에 막강한 제안이고 과거에는 낫지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모두가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하나 더 등장한 거 있었죠? 영화관을 가거나 어떤 시설에 들어갈 때 아예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고 들어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어떤 알 수 없는 당국에 나를 계속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사실 의도했던 세상이 아닌데. 저 여기 가요. 저 여기 가요. 여기서 3시간 머물렀어요. 여기서 누구 만났어요. 누구하고 뭐 했어요. 이거를 가장 극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은 코비드19가 생기기 전서부터 소셜 크레딧 시스템 제가 김챈이 tv 1회에서 다뤘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옛날에는 신용이라고 하면 금전적 재무적 신용을 의미했어요. 중국은 그것을 격상시켜서 이 사람의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신용의 등급을 만들어서 이 등급이 떨어지면 상급 학교에 갈 수도 없고 ktx 같은 고속열차를 탈 수도 없고 비행기 예매도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매할 수 있다 다시 크레딧을 쌓아야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민 전체 인민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코비드19로 날개를 달았어요. 중국의 목표가 올해 cctv를 5억 7천만대 까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인구 두 명당 한 대를 까는 겁니다. 너의 모든 행동은 다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의 cctv는 또 고성능이라서요. 사람을 비추면 사람의 얼굴만 찍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딱 비추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신용체계와 그 사람의 정보가 쫙 뜹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죠?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이것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surveillance capitalism 감시 자본주의다 라는 말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또 영어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더 이상 이전처럼 단순한 공무원적인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해서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힘으로 등장하다 보니 최근 몇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거의 죽은 계측을 받던 큰 정부가 다시 부활하고 있죠. 큰 정부의 반대말은 작은 정부죠. 작은 정부란 말은 아마 사회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정부란 게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시장에 맡겨두는 시장이 가장 좋은 자율적 기구고 시장만한 제도가 없다고 보는 게 작은 정부였죠. 작은 정부는 특히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대 네오리버럴리즘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영어를 더듬네요. 네오리버럴리즘 시대가 되면서 거의 정설이 됐죠. 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좋고 다 시장에 맡겨두라 이렇게 하면서 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은 엄청나게 심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정부만이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빅거버먼트가 요구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2008년도부터 망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시절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종말을 고하였다. 누구도 케인즈주의적인 큰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게 됐죠. 그래서 큰 정부의 역할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돌지 않게 하고 경제는 돌게 만든다는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런 식의 빅거버먼트의 어떤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게 됐던 거죠.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른바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국가의 경제를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정부의 기능. 모든 나라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미국만 해도요. GDP의 10%가 넘는 액수. 독일은 GDP의 30%가 넘는 액수를 지금 재정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도 막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내고 돈을 찍기도 하고 막 동원을 해서 막 재정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부는 빚을 많이 지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세입 한도 내에서 돈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보통 재정건전성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준칙이죠. 재정건전성 준칙이 신자유주의의 금과 옥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전부 다 빚지고 있어요. 국채를 막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준칙이라는 말이 완전히 붕괴하고 저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빅거버먼트야말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식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빅거버먼트가 되다 보니까 빅거버먼트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Short Time Work Program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Short Time Work Program.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단축노동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는 가면 이겁니다. 보통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 와서 7시간 와서 일하고 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락다운 또는 셧다운을 했죠. 철시, 폐업, 전부, 경리, 그 다음에 아예 이동제한, 집에 그냥 있어. Stay at home. 이런 식의 방법을 치면 그러니까 직장을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면 직장을 아예 안 나가도 되고 또는 직장을 7시간 나가던 걸 잠깐 1시간 나갔다고 도장분만 찍고 나오고 출근 도장만 찍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타임을 Short, 단축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노동자의 일상적인 노동 형태가 된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8시간 일해야지 월급을 탔는데 예를 들면 1주 내내 1시간 밖에 일을 안 했어. 그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임금은 누가 보충해 주나요? 그걸 다 정부가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80%, 90%까지도 심지어 정부가 재정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재정으로 끌어들인 그 돈을 노동자한테 쐈습니다. 그럼 이제는 과거에는 노동자가 고용주한테 고용돼서 고용주한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식의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영어로 해서 payer of last resort라고 표현합니다. payer는 돈을 준다는 뜻이죠. resort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의지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돈 주는 사람. 그게 누구다? 정부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사장님이 돈을 주셨어. 사장님 돈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래 니 월급의 90%는 내가 줄 테니 야 사장 넌 한 10%만 줘. 정부가 payer of last resort가 된 세상이든. 영어가 좀 많이 나오죠? 전부 다 영어 표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어와 같이 보는 게 훨씬 키워드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영어를 했습니다. 요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더 나오는데요. 최근에 경제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뭐죠? PD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뭡니까? 여행 서비스죠. 항공업은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항공업이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사실 이미 망했죠. 망하기 쉬운 게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항공업과 같은 국가기관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 갖고는 그 산업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보세요. 1980년 뒤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뭐야? 국유화는 사회주의다. 시장에다 맡겨야 돼. 민영화해야 돼.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민영화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국유자산이 막 민간 재벌한테 막 불화된 거거든요. 싸게. 전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Owner of Last Resort. 국가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소유자가 돼서 국유화해서 기관산업을 유지하는 게 맞다. 모든 걸 국유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회주의 주장이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고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기관산업은 국가가 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이죠. 사실은 원래 경제학에 족보가 있는 표현인데요. 원래가 Lend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이 원래 처음 있었던 표현이에요. 중앙은행을 가리키거든요. 렌더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은행이 사람들한테 돈을 꺼줘요. 렌더해. 근데 은행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중앙은행에서 꺼지죠.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출자를 Lender of Last Resort라 하는데요. 이런 표현으로부터 Employ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고용주를 정부로 보는 이론이 job guarantee 고용보장이론인데요. 정부가 민간에 고용을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공투자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자는 계획을 Employer of Last Resort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네번째는 옛날부터 있던 계획인데요. Covid 이후 Payer of Last Resort Owner of Last Resort 같은 이런 표현을 조금 조금씩 바꿔서 새롭게 변한 세상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지난 30, 40년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 한 마디로 표현하면 New Normal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노말 이것도 이제 거의 한국말이죠. 아무도 한국말로 쓰지 않아요. 새로운 정상 누가 그래요. New Normal New Normal이란 말은요.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특히 2008년 이후에 많이 쓰였습니다. 과거에 선진 자본주의국이 고도성장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던 시절이 꺾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과 장기 불황이 계속되자 이 저성장을 은두는 지구의 또는 세계의 기본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New Normal이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 의미의 New Normal이었죠. 근데 2022년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 변화를 다 가리켜서 New Normal이라고 하게 되었던 거. New Normal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소셜디스탄싱 사회적 거리두기 만나지 않고 만나도 멀리 떨어져서 앉고 시험을 쳐도 저 30m 뒤 옆에서 하고 있고 영화관에 가면 옆에 좌석 3개 4개가 전부 끈으로 묶여있어서 앉을 수 없게 만드는 연인이 갔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사교상에 있어서의 거리두기인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디스탄싱 새로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언택트. 언택트 산업이 뜨고 있다. 그러죠? 재밌는 건 이 언택트란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인 교수가 2017년에 만든 단어인데요. 지금 널리 쓰이게 된 거죠. 미국인들이나 영국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뭐야? 인택트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하는데요. 언택트란 말이 쓰이게 됩니다. 언택트의 반대말은 컨택트인데요. 컨택트는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언택트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K문화의 하나인 것 같아요. K컬처의 콩글리시지만 내 생각에는 10년 내로 미국의 대표 사전인 웹스터 사전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어로 맞는 말은 이런 게 맞는 영어입니다. 논컨택트, 제로컨택트, 노컨택트, 컨택트하지 않음, 컨택트프리, 컨택트리스, 컨택트없음. 이게 영어인데 저는 이 영어보다 언택트가 더 유행할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아침에 했는데요. 비대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산업에서도 뜨고 있는 산업과 안 뜨는 산업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언택트로 가장 많이 뜬 업체를 하나만 대라고 하면 화상 대화와 화상 회의를 하는 바로 이 업체 같습니다. 줌.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 화상 대화를 하고 자료도 띄워서 같이 보고 채팅도 하고 말도 주고받는 이 줌이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는 2012년에 생겼는데요. 그동안의 성장 흐름을 한번 볼까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회사가 갑자기 코로나 위에서 홀쩍 뛰어버렸어요. 음모론도 돌고 있죠. 줌은 사장이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요. 반중적 정서가 강한 분들은 그래서 줌을 쓰지 말고 구글 미트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 들었는데 구글 미트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줌은 진짜 줌처럼 완전히 떴죠. 줌이란 단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과거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마 글로벌라이제이션 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다 아시죠? 세계화. 사실 지구화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상징하는 건 뭐였죠? WTO. FTA. 관세 장벽을 없애고 그럼 마구 무역과 물품과 자본과 사람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들이 전 세계를 막 넘나드는 현대 자동차가 한국의 회사가 아니라 남미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체코에도 생산하고 이런 식의 폴란드 공장도 있고 이런 식의 초국적 생산이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요것이 둔화됐죠. 그래서 앞에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우를 빼고 거기에 슬로우. 발음이 좀 비슷하죠? 슬로우를 눌러서 마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된다는 의미로 슬로벌라이제이션 라는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습니다. 코로나 생기기 전에 세계화의 유투나죠? 코로나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끝났어. 새로운 키워드 얻었어. 뭐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디 라는 것은 탈이거든요. 뛰어넘었다. 벗어났다는 얘기. 세계화를 뛰어넘는 탈세계화 시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마침표 찍었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여러가지 특징도 있습니다. 고립경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콩 수입하면 돼. 쌀 수입하면 돼. 다 수입하면 돼. 수입길이 막혀 버리면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래서 이 농업이란 문제가 더 이상 시장 논리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의 기발이라는 생각 속에서 농업을 살려야 된다. 농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대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기 시작했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어디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어디서 팔아 갖고 어디로 수출해서 어디서 쓰고 있는 이런 식의 체인이 다 붕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대표적으로 5G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걸고 또 미국과 중국과 다시 5G를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마치 19세기, 20세기 초에 보던 그런 현상들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이런 탈세계의 현상이 되다 보니까 탈세계와 함께 이 D가 붙은 또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다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디그로드 이런 말 탈성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탈성장이란 말이 일부 녹색주의자와 일부 급진적 경제학자들만 쓰는 그런 용어였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성장이.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바깥을 나가서 하늘을 딱 봤을 때 아니 하늘도 왜 이렇게 파랗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봤더니 저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늘 저기 마치 금강산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미세먼지 다 어디 간 거야? 야... 코로나19 상황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탈성장 테스트를 해버렸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자동차가 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었던 자연이 다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당은 지나친 성장이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성장이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던 거죠. 과거에는 탈성장 그러면 저건 돈놈 아니야? 저거 이상주의자 아니야? 야 그럼 너 다 굶어 죽어. 마치 고도성장은 아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경고 같은 거는 좀 무시해 버렸는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면서 탈성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 1,100만 명이 넘는 엑스퍼트들이 다 모여서 모인 거는 화상회의로 모였습니다. 줌으로 모였겠죠. 탈성장 경제를 위한 새로운 뿔이라는 선언을 5월 13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의제로서 디그로드가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전 세계가 협력해야겠죠. 어디를 열심히 디그로드하고 있는데 어디를 열심히 석탄 발전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를 더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짓이죠.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하나도 폐쇄하지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탈핵은 그런 방향의 전환도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전 세계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아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란 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탈성장 테스트라고 했는데요. 계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탈성장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갑자기 직장을 못 다니게 되거나 아까처럼 숏타임 프로그램이 규정이 되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면 또는 그런 나라에 있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차영업자랑 차영업자랑 누가 줄 거야? 줄 그게 없잖아요. 또는 아예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기변이 붕괴된 사람들 많죠. 일용직 노동자 이런 자체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것들이 보면서 이 의도하지 않았던 탈성장 테스트가 사회적이요 약자들에게 얼마큼 치명적인가 마치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과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계획되지 않은 탈성장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계획된 준비된 탈성장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긴급재난지원금 emergency payment 가 지급되고 이 돈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정기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모든 사람이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갑자기 닥친 탈성장 테스트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할 수 없이 땜질 처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 같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의 재난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시 습격할 것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의 세상은 새로운 뉴노멜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뉴노멜 상황에서 다시 말하자면 위기가 일상적인 것이 된 상황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새로운 뉴노멜 시대에 맞는 사회경제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해서 대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은 말이죠. 제가 이렇다라는 경제 전문 심층파켓을 같이 하고 있죠. 벌써 179회까지 한 것 같은데 벌써 2016년부터 했으니까 4년 이상을 했습니다. 172회 최근이나 172회에서 이런 얘기로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적인 것 감염적인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감정도 감염적인 것이다. 혐오와 배제의 감정이 코로나와 함께 감염될 것인가 아니면 연대와 우애의 감정이 코로나와 함께 감염되는가 이것이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를 결정하는 바로 중요한 감염의 단서일 것이다. 각자 도생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정의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인지 우리 모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연대와 의외의 그런 바이러스가 감정처럼 바이러스처럼 그런 감정이 돌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한테 물으면서 오늘의 김찬휘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